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대법원의 1심 판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4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파기환송됐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 전자금융거래법이고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카드라든지 통장을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길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치주로 파기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2019년 6월에 성명불상자의 광고 속 문자를 보고 카톡으로 대출 문의를 합니다. 월 얼마씩 갚아나가는 대출에 문의를 한 거죠. 이 성명불상자가 카톡의 대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좌하고 체크카드를 자기에게 맡기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피고인이 서류를 전송하고 나서 2500만원 승인이 났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2019년 6월에 17일 날 제주 화물청사에서 이 사람한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정상카드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자기가 돈을 뽑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출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넘겨준 걸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넘겼는데 이게 지금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준 거다. 속아서 준 거기 때문에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어서 속은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건 뭐 크게 복잡한 논리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지금 카드를 넘겨준 게 대가로 받고 넘겨준 거냐 아니면 속아서 넘겨준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지금 사실심에서는 이거는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게 맞다라고 해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속아서 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파기한 거죠. 이제 이 판례는 뭐 이런 경우는 뭐 실은 아무런 시사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뭐 어떤 경우는 기망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대가를 바르고 준 걸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속아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는 뭐냐면 법률시민 대법원이 마치 1심 법원으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안을 대법원이 이거는 속아서 한 거지 대가로 준 게 아니냐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제가 보면 지나친 오지랖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법원이 사실심의 심리를 관여하게 되면 대법원이 거의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해야 됩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고 법률에 보면 법률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법원이 뭐 체증법치, 법리 오해, 알은 붙이지만 사실심 판단하고 똑같은 거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32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취방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잘 나를 수도 있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32톤 트럭은 좀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취방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거죠. 그럼 대법원이 이만큼 할 일이 없냐? 할 일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런 자잘한 사건들까지 굳이 하게 되면 대법원은 이런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고인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도 이런 걸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다 상고합니다. 다 상고하고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자꾸 해주면. 물론 아주 자극이고 개별적인 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사건을 자꾸 하게 되면 대법원이 정작 신경 쓰할 때 판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신경 쓰할 판결에 대해서 힘을 다 쏟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이 무한정 많은 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 자꾸 개입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판례 공부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이런 경우에 해주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이 안 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의 결론은 이상한 건 아닌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사실심에 깊이 관여해서 이런 사건까지 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